어, 그래 딸. 엄마가 도전해볼게.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할 수 있을까? 얘, 방송통신중학교 몰라? 방송통신중학교요? 학비 걱정하지마. 수업료랑 교재비는 모두 무리야. 다니기가 힘들잖아. 집에서 공부하면 돼. 한 달에 두 번? 주말에만 출석하면 되거든. 컴퓨터도 하나도 몰라. 하고 끄는 것부터 다 가르쳐줘. 어렵고 막막했던 배움의 길. 방송통신중학교가 활짝 열어드립니다. 자막 제공ди 중학교 2학년